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향제TV 장상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임영웅 이야기라는 소식이네요. 서점가에서는 연일 임영웅의 이야기로 화제입니다. 최근 새로 출간된 우리가 몰랐던 임영웅 이야기 역시 예약 판매와 동시에 S24 예술 부문 1위, 국내 종합도서 9위에 오르는 등 주요 인터넷 서점 베셀러 순위에 오르는 기엄을 또 했습니다. 이 책은 28인의 전문가 인터뷰로 가수 임영웅을 집중 탐색했고요. 가수, 작곡가, 음악감독, 밴드마스터, PD 미디언 출가, 보컬 트레이너, 실용음악과 교수 등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의 생생한 인터뷰를 다채로운 취재 방식과 문체로 풀어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점은 사랑은 늘 도망갈 런던 보이 등 임영웅의 대표적인 히트곡 작업에 참여했거나 혹은 미국 공연에 함께 참여했던 연주자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와 함께 작업하며 느낀 소감과 비하인드 스토리도 담아냈습니다. 아티스트로서의 임영웅, 그리고 인간로서의 임영웅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고요. 344쪽이고 가격은 23,000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구입하셔서 꼭 우리가 몰랐던 임영웅 이야기에 대한 내용을 잘 보시고 의미 있는 시간 가지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저희 영웅형제TV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